이곳은 저희 세 식구의 보금자리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 제 남편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하기 전이면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각장애인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을 하고 과자님이나 아니면 죽으면 안 통화하니까 인상속도, 인상속도 때문에 안 통화하니까. 남편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열병을 앓고 청각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40여 년을 됐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왔는데요.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장애를 가진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기만 합니다. 이제야 남편이 거실로 나오네요. 자상한 남편은 제게 아이 돌보는 법도 이렇게 매일 자세히 알려주곤 합니다. 사실 저도 남편과 같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껴야만 소리의 진동을 겨우 느낄 수 있죠. 이번에도 자상한 남편이 나섭니다. 둘이 함께 있어도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고 보니 현실의 벽은 더 높고 견고하더군요. 온 몸으로 아픔을 표현하는 이 아이 딸 니연입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이 아이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말을 할 수도 걸을 수도 없는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장애를 가진 제가 엄마가 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의 기쁨도 잠시 아이가 아프다는 말은 잔인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타추를 목에 감은 채 타변을 먹고 세상에 나온 아이. 그렇게 제 딸 미연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음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프다. 이 아이가 아프다. 삽붕을 혼자 하다. besondere Buffalo가 상처하지 마라 힘들어 놀라 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기회를 치말보다. 알지 마시면 되는데 분위기 늘 말없다. 미연이 태어났을까 비연해져. 그런데 엄마가 부를까. 이 언니, 태어났을까 비연해져. 그런데 엄마가 부를까. 이 언니 몸이 잘 잖아. 이렇게 어뜩하니까. 어뜩한다. 저도 아이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친정엄마가 오셨습니다. 미연아. 할머니 왔어요. 미연이, 할머니. 할머니하고. 착하다. 한 번 더. 참 잘했어요. 할머니요. 할머니요. 시정엄마요. 복지원 가서 선생님이 대화하려고. 제가 할머니가 조경이 알바하려고 했다며. 두둥이. 얼마 전에 허리 수술을 하고 불편한 몸에도 저를 위해서라면 몸을 아끼지 않는 엄마. 제가 아픈 아이를 키워보니 친정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저를 키웠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할머니예요. 아니, 정상한 아이들도 키우기가 힘들는데. 안 그래요? 정상한 아이들도 키우기 힘들는데. 둘이 장애가 키운다는 게. 둘이가 대견해다 그래. 나는 정상 진짜로 키우기 힘들어요. 정상인들도. 그런데 둘이가 너무 열심히. 미연이가 많이 아플 때나. 이렇게 장애인 택시를 부르는 일상까지. 저도 미연이처럼 엄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연이는 매일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친정엄마가 저와 미연이의 보호자 역할까지 하느라 바쁩니다. 상태가 안 좋아서 더 기운이 없는 것 같죠? 미연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만든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입으로 음식을 씹고 삼킬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치료를 하다 보면. 언젠가 미연이도 또래 아이들처럼 반찬 투정을 하는 그런 날이 오겠죠. 기분 좋은 상상도 잠시. 오늘도 미연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곤. 고통스러워하는 아이 곁에서 수시로 가래를 빼주는 일 뿐인데요. 미연이 같은 경우는 뇌병변 1급인데 뇌병변에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삼킴이 잘 안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처음 왔었을 때는 미음 이후식 초기도 잘 못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 100ml 정도 먹고요. 앞으로도 계속 미음을 먹고 죽을 먹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수업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수업을 안 받게 되면 입으로 먹는 게 점차적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조금만 먹자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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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소리가 나요. 굴곡하는 소리가. 굴곡하는 소리가. 굴곡하는 소리가 나는데. 나름 크게 나거든요. 지금. 네, 지금, 지금. 굴곡하는 소리가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기가 먹는 양도 좀 많이 늘었고요. 좀. 좀. 어시스트를 제가 훨씬 조금 주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먹는 게 있는데. 이뤘는데. 드디어 미연이가 입으로 음식을 먹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소리가 무척이나 궁금한데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네요. 대개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잘 안 들리는 게. 가가자, 가가자. 현대미하고 얘기한 건 뭐였지? 미연이가 많이 좋아지고 있대, 먹는 거를 많이 먹는데, 잘 먹는데. 아니, 꿀꺽꿀꺽은 못 먹고, 처음보다는 잘 먹고 있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응, 그리고 처음에는 막 울고 그랬는데, 조금 조금 나아진대. 계속 하니까 그런가 봐. 계속 다 해야 됐는데, 먹으면 더 걸리겠지. 이거, 이렇게 해도 꽉꽉꽉꽉 소리 들려, 엄마는. 너는 안 들리지? 엄마는 들려. 연화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면역력이 약해 겨울이면 찬바람만 스쳐도 열이 올라, 입원하는 일이 많은 미연이를 꽁꽁 싸매고, 오늘은 물리치료실까지 찾았습니다. 쭉쭉쭉쭉쭉 들어보자. 손 들어서 꾹꾹꾹꾹.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거기, 거기, 거기. 또, 거기 있어. 노래 들어보자. 미연이가 눌러봐. 제 욕심이 너무 컸던 걸까요? 미연이가 선생님과 저의 노력에도 꿈쩍하지 않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좋았다 나빠지는 미연이의 상태처럼 저의 마음에도 파도가 일렁입니다. 긴 세월을 파도와 맞서는 바위처럼 강하고 단단한 엄마이고 싶은데 저는 아직 눈물샘부터 터지는 울보입니다. 제 욕심은 언제 가장 우연하세요? 창업국가와 지금까지. 자연보험. 정말 최고. 제 욕심은, 보는 분이 너무 귀찮으셨다. 저는 저의 정당한 전문점점이 라인에 다니는중 kerr 미연이 더 갈면 행복할 때 너무 힘드니까 시간이 지나면 한번 노래해봐야지 미연이 클 때까지 장애를 가진 저를 키우며 평생을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을 친정엄마 오늘도 그만 엄마를 눈물 짓게 만들었네요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 미연아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지친 저와 미연이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입니다 남편은 어디 슈퍼맨이라도 되나요 밤새 뜬 눈으로 미연이를 돌보고 종일 눈치 보며 일했을 텐데 이렇게 집안일까지 뚝딱 해냅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은 굴뚝같지만 종일 아픈 아이를 돌보다 보니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미연이 있어서 성립 못해요 시간 없으니까 미안하지 뭐 미안하니까 저는 와비가 힘이니까 필요하니까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미연이에게 미연이 위협을 해주고 싶어서 빨리 씻고 미연이 놀아요 그리고 미연망이 미연망이 하루 종일 힘들었잖아요 걱정하니까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집안일을 마친 남편이 이번엔 미연이에게 필요한 물품 목록을 작성합니다 아무래도 곧 일자리를 잃게 될 것에 대한 걱정이 큰 모양입니다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미연이의 치료비와 의료용품만 백여만 원 혼자 이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 남편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이게 문제가 생긴다 뭐 칼을 빻을 때 칼을 빻을 때 칼을 빼고 잘 했다 그러면 이게 보는 나쁜 거야 이렇게 만들었네 이게 칼을 빼게 벌어야 돼 근데 칼을 빼고 이거는 시럽죽 시럽죽을 씻어 이게 나쁜 거야 왜 아까워서 공유 없어서 이게 문제야 원래는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거죠 네, 표편은, 표편은, 많이 표편은, 네, 종류 많이 들어가서. 집 체럽이 어렵고, 네. 어떤 거요? 집 체럽이. 용품이 너무 많이 쓰니까, 성격이, 미유만, 용품이 더 많이 쓰니까, 아, 어떻게 해야지. 이번 달은 또 어떻게 이 고비를 넘겨야 할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미연아, 지구합시다. 저희 친구 집. 하나님 아버지. 조글이 어렵고, 힘들는 데, 많이 커가고, 걱정하고 마십니다. 다 같이 핸들하고 계시면 좋겠고, 공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입니다 지난 세월 수많은 시간을 눈물 흘리며 강구했던 기도 다 들으셨죠 하루빨리 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미관아 네 고아는 3년 전해부터 많이 힘들었지 아빠와 엄마는 미연을 잘 알고 싶다 아빠 엄마 같이 미연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게 미연아 아프지 말고 건강해 사랑한다 다시 한번 미연아 많이 사랑해 미연아 아프지 말고 하루종일 저의 문을 Guardian 장바구니 공연아 이연이 태어났을까 비하여 저녁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지칠 때도 잊지 말아요 오직 한 분 당신의 모든 슬픔을 아시는 분 예수 내 두 눈엔 보이지 않아도 식은 가슴이 느낄 수 없어도 우리의 비건이 아프지 않게 건강할 수 있어요 행복한 내 두 눈 끌고 한 두 눈 온 fleuka 절반 한 두 눈 흥배